음악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음식이 어떻게 되고 있죠?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화시킬 줄 아시는 분 손 좀 들어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소 못 시켜요 그런데 소화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음식은 지금 여러분의 위장 속에 있습니다 위장 속에 있으면 소화가 돼요 왜? 우리 위장 세포들은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장 세포들은 소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위장 세포라는 컴퓨터에서 소화를 시키는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시퍼만 하면 소화제죠?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소화효소라고 부릅니다 그 소화물질, 소화효소 소화제를 생산하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위장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건강식이란게 맞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먹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맛이 괜찮네 라고 생각하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니까 산이 둘러 있고 숲이 보이고 참 좋죠? 야 여기 참 좋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좋을까? 좋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기쁘다 그래요 왜 여기 오니까 기뻐요? 여러분의 뇌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기쁜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 기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기쁜 물질이 뭐예요? 엔돌핀 그래서 그 엔돌핀이 생산이 되어야만 여러분은 기뻐요 그러면 소화불량 소화가 안되고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되는 사람을 소화불량이라고 하고 기쁘지 않는 사람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울증의 원인은 뭐예요? 뇌세포 속에 뇌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기쁜 물질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하다면 소화불량입니다 암은 왜 걸렸을까요? 암도 유전자의 물체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거의 정상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 다 암 환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불과 4, 5년 전까지는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암세포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암 환자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와도 매일매일 병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란게 이게 100%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만져도 병균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병균이 들어왔는데도 병에 안 걸리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우리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병균을 잡아먹어요 무슨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그 면역세포를 쉽게 말해서 백혈구라고 불러요 백혈구들이 잡아먹어 잡아먹는 그림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혈관입니다 혈관을 이렇게 잘라서 혈관 내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혈관 잘린 벽이고 이게 혈관 내부죠 혈관 내부 안에 있는 이 빨간 건 뭘까요?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그 다음에 여기는 혈관 바깥이에요 혈관 바깥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게 병균이에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 알처럼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절음병균을 포도처럼 생겼다고 포도상, 그 다음에 공처럼 생겼다고 구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안 하시면 뭐가 돼요? 포도상구균이 돼요 그럼 제가 기분 나빠 뭐라고요?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이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들어오는 병균이에요 저게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청량리로 보내드립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첫째 딱 어느 부위에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혈관 안에 있던 세포들이 밖으로 포도상구균이 들어온 부위에서 혈관 벽에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를 뚫고 나가요 이 세포가 T세포라는 면역세포인데 이 T세포가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총 대장 노릇을 해서 각종 면역세포들을 총 지휘를 합니다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이런 백혈구를 B세포라고 합니다 A, B, C, D 할 때 B 신호를 보내고 항체를 생산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Y자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이 B세포가 생산한 항체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백혈구를 T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T세포를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T세포가 여러분의 암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T세포 이 T세포는 모든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의 총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Y자 같은 이런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B형 간염에 걸리면 항체가 있다 없다 그러죠 그 항체가 간염이 걸리긴 걸렸는데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간염 환자죠 일단 항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간염 바이러스는 다 죽어 버려요 어떻게 죽이냐 이 항체가 이렇게 수갑을 채워요 병균에다가 그럼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이 병균일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가 와서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염에 걸려 있는데 B형 간염 환자인데 항체가 없냐 항체가 없냐 왜 항체가 없냐 항체를 B세포가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생산하지 않았냐 이 T세포가 이 T세포가 B세포에게 확실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B형 간염 환자다 혹은 C형 간염 환자다 하는 그 원인은 뭐예요? T세포가 T세포가 확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T세포가 지가 할 일을 확실하게 못하는 상태를 면역력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암은 어떤 병인가 하면 암세포가 생길 때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동글동글하고 작은 세포들이 바로 T세포들이에요 T세포들이 쫙 몰려가게 되었어요 몰려가서 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하면 이 T세포 속에 뇌세포는 엔돌핀을 생산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위장세포는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T세포는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이 암세포를 살려두면 안 되니까 살려두면 암환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들이 있는 곳으로 쫙 몰려듭니다 이것도 참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되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청량리행입니다 정신이상이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몸 안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어디 있느냐를 알고 쫙 몰려듭니다 쫙 몰려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T세포 속에 이런 유전자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진 상태는 유전자가 활성화됐다 또는 유전자가 켜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는 유전자가 꺼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전자가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제 이 T세포는 암세포에 아주 가깝게 접근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인데 이게 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켤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켜야 됩니다 컴퓨터가 스스로는 못 켜요 어떻게 켜요? 여러분의 컴퓨터 어떻게 켜요? 몰라요? 컴퓨터 프로그램 켤지 몰라요? 클릭을 해야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 T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클릭해서 켜주는 누가 하는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하여튼 이 T세포가 충분히 암세포에 가까이 가면 하여튼 누가 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꺼져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면 T세포가 그냥 동글동글한 모양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동글동글한 T세포가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쫙 켜지니까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는 거죠 지금 T세포 유전자가 켜졌어요 활성화되어서 결국 유전자가 활성화되니까 결국 T세포가 비활성화되어 있던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착착 뿌려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암세포 모양이 이렇게 둥그스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확 쪼그라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암의 자연치유 현상입니다 암이란 것은 항상 자연치유되고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자연치유를 여러분이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계셨지만 이렇게 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암 환자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40년, 50년, 60년 동안 암 환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어떻게 된 판인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암의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유전자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생기는 쪽쪽 잘 죽이는 암세포 죽이는 선수가 드디어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니까 못 죽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 암이 자꾸 커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면 죽여주죠 죽여주는데 무엇을 동시에 같이 죽여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T세포도 동시에 죽여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백혈구 수치 검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항암제가 들어가면 백혈구들이 막 죽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신 이유는 그 이유, 그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켜져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져 있는 게 원인이에요 어려운 말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게 왜 안 켜지냐 말이에요 왜 꺼져 버렸냐 이것을 해결해야 암이 낫죠 이 꺼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켜주면 암은 낫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항암 필요해 달라고 해봐야 이거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그러니까 암은 항암치료로 암이 조금 줄어들었다 굉장히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아무리 없어져도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암세포는 어쨌든 자꾸 생기고 그러므로 암은 재발하고야 그것이 재발의 원인입니다 재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재발 안 할까요?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켜진 사람은 재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이 꺼진 유전자가 첫째,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 꺼진 유전자가 왜 꺼졌는지를 알아야 해요 왜 꺼졌는지를 알아야 해요 왜 꺼졌는지를 알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다시 켜지 꺼진 원인을 알아야 내가 다시 켤 수 있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병원에 가서 하셨던 모든 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 치료라는 것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무엇을 치료해요? 증세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왜 유전자가 꺼졌는지 얘기해 줍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다시 켠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악암치료합시다 방사선 치료합시다 수술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봐야 해요? 선생님 제가 왜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거 안 물어보고 치료하면 무조건 낫는 줄 알아 그것이 문제다 이것 아니에요 그것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암 환자가 됐을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 아닙니까? 피부는 피부세포 폐는 폐세포 간은 간세포 이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성질과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예요 네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는 변질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 어떤 세포냐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를 암세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속에서는 항상 유전자 변질이 일어나서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데 동시에 암세포가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기면 적어도 면역세포 T세포가 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 T세포 유전자도 문제가 생겼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변질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돼 버렸어요? 활동을 안 해 꺼져 버렸어요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뭐예요? 왜 나의 유전자가 꺼졌냐 그거를 우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유전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있어요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본래 같은 거겠습니까? 본래부터 다른 거겠습니까? 네 본래 같은 거에요 그런데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그 모습이 너무 달라요 집돼지는 뭐가 없어요? 송곳니가 없어요 송곳니는 어떻게 생겨요? 돼지는 마음대로 송곳니 만들어요? 아니에요 송곳니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산돼지는 어떻게 해요? 송곳니가 산돼지는 체형부터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집돼지는 코가 길고 코도 이렇게 나와요. 체형도 통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당히 날씬해요. 그런데 이 산돼지를 잡아서 집에서 오래 키우면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다 지나가면 점점 집돼지처럼 변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바뀐 거에요? 환경이 바뀐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집돼지는 점점 송곳니가 대수가 지나갈수록 송곳니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집돼지들은 송곳니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산돼지들만 필요해요. 왜?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땅을 파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너럭바위라는 산책 코스가 있는데 지금 올라가 보면 멧돼지들이 땅을 파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도토리도 꺼내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뿌리도 캐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면 주인이 자꾸 갖다 주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과 비슷해요. 의미가 없다는 말과 비슷해요. 의미가 없으면, 필요가 없으면 유전자는 꺼져 버리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돼지들은 송곳니를 만들어야 될 유전자가 활성화 되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는 꺼져 버려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 집돼지가 도망가서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돼지가 산돼지로 변할까요? 이 송곳니가 납니다. 금방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집돼지와 산돼지가 어느 것이 정상이에요? 산돼지가 정상이죠. 산돼지가 정상이죠. 강의를 진짜 잘 알아들어요. 뉴스타트 박사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뉴스타트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부끄럽게 얘기하셔야 해요. 아, 유전자는 분명히 뭐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지금 이 돼지의 환경 변화는 외부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산에 살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집으로 와서 바뀌었고, 집에 있던 돼지가 산으로 가면 외부적 환경이 바뀌면 도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집돼지가 집으로 와가지고 집돼지가 되는 것이 빨리 되게 쉽게 되겠습니까? 집돼지가 산으로 가서 도로 산돼지, 도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있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정상이 비정상으로 되는 것이 아주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돼지로 만들려면 아마 여러분이 산돼지 한 마리 잡아다가 여러분이 서른 살 때 산돼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여러분이 80세 때까지 기다려도 아마 집돼지가 잘 안될 거예요. 아마 손자, 꽃, 손자, 증손자, 꽃, 손자까지 가야만 집돼지가 될랑말라 하지만 여러분, 집돼지가 사며로 가면 3대째만 지나도, 그러니까 3대째만 9개월밖에 안 걸려요. 벌써 이게 나와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몸 안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후닥닥돼요. 안 믿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자, 서울에는 집돼지들만 살아요. 설악산에 오면 산돼지집이에요. 여러분이 서울 환경이 정상이요? 설악산 환경이 정상이요? 정상적인 환경이 오면 유전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설악산이 좋구나, 공기도 좋구나 이 환경을 여러분이 즐기실수록 이 유전자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박수 박수를 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이분들은 환경을 이용을 할 줄 잘 몰라요. 아직도 그 다음에 중요한 왜 박수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제가 보여드릴께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이 코끼리들이 말해요. 코끼리들이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코끼리가 상하가 없어져요. 돼지에, 산돼지에, 송곳니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코끼리들의 외부적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코끼리인데 그 외부적 환경은 그 서식지 환경은 꼭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코끼리들이 상하가 없어져요. 상하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상하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지고 꺼져 버렸는데요. 자 보세요. 이 상하가 본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없어져요. 이런 코끼리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상이 이 정도로 어떻게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코끼리의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상하를 만드는, 형성하는 유전자군이 바뀌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유전자의 문제예요. 왜? 그러니까 상하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상하를 만들어낼 텐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고? 꺼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왜 꺼졌겠어요? 그 꺼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밀려버려서 코끼리를 막 죽여요. 상하 때문에.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은 친구가 죽거나 가족이 죽거나 눈물도 흘리고 얼룩말 같은 것은 새끼가 죽어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에이 가자 하고 가버리는데 이 코끼리들은 절대 안 그래요. 총소리가 빵 났다. 그러면 코끼리가 일단 무서워서 도망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 돌아가서 누가 죽었나 확인하고 그 코를 가지고 죽은 시체를 만지고 울고 그래요. 눈물 흘려요. 코끼리들이 눈물 흘려요. 그런데 이제 탁 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상하를 짜러간다고. 그러니까 코끼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상하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고 싶어? 상하가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새끼들이 상하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외부적으로는 음식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환경적으로. 뭐가 변해버렸어요?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환경이 변했어? 내면의 환경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에 깔린 유전자가 왜 꺼졌겠냐. 과연 내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면의 환경의 변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환경에 반응을 하는데 그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적 환경이 있고 두 번째, 내면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영향을 유전자가 받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일반인들이나 우리 의사들이나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무슨 말까지 했냐면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 왜? 체질은 몸의 성질입니다. 그럼 몸의 성질은 무엇의 성질이에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포 안이에요. 그럼 세포의 성질이 몸의 성질이야. 그러면 세포의 성질이 체질이라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세포에 입력된 유전자라고.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체질은 변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유전자가 체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본래는 건강한 체질의 유전자가 암세포로 변한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합니다.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우선 외부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내 속에 심각한 내면의 변화, 스트레스 이런 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돼서 그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면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 좋은 소식 얘기하기 전에 상아 없는 코끼리 모양이 참 이상하죠. 자, 전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얼마 전에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학자들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야,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이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학 잡지가 아닌 타임 잡지까지도 특집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0년 9년 전이죠. 그렇죠?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입니다. 표지 이 표지의 특집 기사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Y Y는 왜 그렇죠? 당신의 DNA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여기에는 또 당신의 당신의 destiny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어떤 병에 걸리는 것은 그 병에 걸리는 것은 운명적으로 병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나쁜 유전자가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병에 반드시 꼭 걸려야 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아시겠죠?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 딸이 있다. 내가 유방암이다. 혹은 난소합니다. 자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엄마가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도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물러받았으니까 그러면 딸은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으니까 딸도 유방암에 걸리는 것이 운명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 변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딸이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딸이 운명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되라는 법은 뭐예요? 없다는 것을 알아댔어요. 왜? 딸이 어떻게 하면 돼? 자기의 유방암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정상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주면 그 나쁜 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희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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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분 혼자만 희망적이라고 생글생글 웃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뚝뚝하게 앉아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별로 희망적이지?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잘 나을까? 희망적이냐? 좋아서 죽어요. 너무너무 좋아. 지금 그렇구나. 내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구나. 너무너무 좋다.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이 바뀌기 위하여 여러분의 표현이 좀 풍부해져야 돼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좋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타임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 나타내 보여준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나?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The Choices you make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어떻게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여러분의 선택이야. 박수 치는 선택이 있고 박수 치는 선택이 있고 박수 안 치는 선택이 있고 그렇죠? 박수를 그냥 적당히 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세게 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 환경에 대한 선택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시려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질병은 여러분의 몸 안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된 이유는 여러분의 외부적 또는 내면적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 식생활에도 문제가 생겼고 운동하는 생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생활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무슨 환경이? 내면적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확실한, 더 좋은, 더 나은 선택을 하신다면 유전자는 분명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박수 치는 선택을 할 거야. 뉴 스타터는 이런 선택을 확실히 함으로써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는 것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과학자들이 이상구 박사의 지론이 아니라 타임지 표지에 이렇게 발표할 만큼 과학자들이 분명하게 밝혀놓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모든 것을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보겠다.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일란성 쌍둥이 때문에 꼭 같다는 말입니다. 얘들이 일곱 살이에요. 다음에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얘들은 외부적 환경은 둘 다 똑같아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침실에서 자고, 같은 옷 입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요. 내 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 유전자는 꺼져 버렸을까요? 외부적 환경은 동일한데 왜 꺼졌을까요? 내면이 달랐다. 내면이 달랐다는 말은 뭐가 달랐다는 말입니까?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을 아주 지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약 한 2주 동안 얘들 밥을 잘 못 해줬어요. 그때 이쪽에 건강한 애는 우리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감기 몸살이 걸려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엄마가 낳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쪽의 우울증 걸린 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가 밥을 해주기 싫으니까 꾀병을 앓았다.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엄마다. 똑같은 엄마를 낳아놓고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쟤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격은 주로 어떤 성격이에요? 주로 부정적이에요. 만사를 이렇게 봐. 만사를 어떻게 보시라?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 팔자가 참 한심하다. 내가 무슨 팔자로 뉴스타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풀만 먹게 됐냐.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내면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립니다.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 외부적 환경은 여기에 오신 이후로는 다 같아졌습니다. 외부적 환경은 다 긍정적으로 좋게 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환경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왜 희망이 있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여러분 희망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35년 동안 이런 일을 쭉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냐? 이 정도면 살만큼 살았으니까 가지 뭐. 또 의사 선생님들이 6개월밖에 못 살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선택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낳겠다는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내 선택에 따라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번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내 유전자가 내가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T세포 속에 꺼져 버린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고 또 암세포 자체들도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외부적, 내면적 모든 환경을 완전히 바꾼 이상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암 걸리는데 소요된 시간보다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소요된 시간은 훨씬 더 짧다 빨리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뭐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시고 정말 함성을 지를 정도로 야, 나는 희망 있다. 나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몸속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으로만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 무엇으로도? 함성으로도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면 속에서 뭐예요? 이야! 이 사람이 새로운 선택을 했구나 이때까지는 완전히 팍 죽어 있던 사람이 반짝하고 뭐예요? 살아나는구나 그때 꺼졌던 유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다시 팍 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보면 함성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해서 여러분 연습해서 이렇게 되면 그때 내면의 환경이 확 변합니다. 그렇죠? 쑥스럽게 뭐 그게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면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외부적 환경의 영향보다 더 강력하게 유전자에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버릇대로 부정적으로 뭐 이 모양이야 이런 건 고만하시고 좀 그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 사무실이나 프론트로 내려와서 애교를 뜨세요. 변기에 물이 잘 안 내려가네요. 이왕이면 기쁘게 서로 서로 기분 나쁘게 그래야 그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유전자가 팍 바꿔줘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외부적 환경은 이미 결정된 거고 이 내면의 환경을 정말 놀랍게 전환하시면 여러분의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건 틀림없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환경을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돈 천만원, 1억짜리라도 낫는다면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 변화시키는데 돈 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짜예요. 돈 안 드는 약이 최고의 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의 이 투병 생활 그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환자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어. 행복해지면 여러분이 병은 어떻게 났어요? 불행해서 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행복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직 행복한 텐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 행복으로 희망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гося!! Chop & cel! slut! 그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